오방에 저를 운자인 탓에 군따던 생각이 거 좀 아닌가 막상 내 친구들의 소식을 물어보기 종그런게 나만 너무 업 대신 늦어 점점 내 말투는 어색해지고 짤막한 문자가 다인 현대 시구 저옹 내 옆에 있는 건 일루 엮이니들 본 일이 다 끝나면 이름 모를 이름 들 뜯임도를 밟듯 지나고 장훈이가 좋아하는 밥안에 이러나요? 아니 쩌쩌 좀 더 가야돼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게 싫어졌어 미안한 내 번호 좀 다시 적어줘 wake up oh wake up oh wake up oh yeah never leave me alone wake up oh wake up oh never ever leave me alone wake up oh wake up oh yeah never leave me alone wake up oh wake up oh never ever leave me alone 나랑 놀 사람 여기 붙으라는 말 누군가를 나오라고 하기 부끄러워 난 wake up oh wake up oh yeah 생각해 용기 내 가습하게 너무 생각해 혹시 너무 뜬금없진 않을까 우리가 너무 멀어졌을까봐 겁나 하늘과 딸 아들과 딸 아침과 밤처럼 너무 다를까봐 남 앞에 석쥬어 웃는 얼굴을 그리면 별일 없어도 웃겼던 날들이 그리워 무서워 보일까봐 한껏 먹으리며 두부기 제일 어울렸던 얼굴이 그리워 느린 기억들이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걸 봐서 난 1분 1초가 빠듯해 그동안 난 너무나 하나만 생각했어 얘들아 나와봐 너무나 쎄 수상그리나 오케이 만약에 너가 싫었다는 데 나오면 그 동안 못난 어떤 이야기를 나온다 선데이 마켓에서 썬넛 빠지니까 너무 멀다 한글자막 by 한효정